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취해온 조직의 총책이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이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총 1조 3천억 원 상당의 규모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의자 44살 A씨는 2018년부터 호텔 카지노 도박 장면을 생중계하거나 스포츠 경기에 판돈을 거는 불법 토토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 등의 공조로 필리핀 현지에서 A씨를 검거했지만 국내로 송환되기까지는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검거된 이후 필리핀 외국인 보호소에서 수용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지 사법체계를 잘 알고 있던 A씨가 현지에서 형사사건이 진행될 경우에는 재판이 종결되기까지 우리나라로 추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악용해 일부러 거짓 사건을 만들어 현지 수사기관에 붙잡혀 지난 2년여간 국내 송환을 회피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청과 외교부가 지속적으로 필리핀 법무부와 협의를 진행하여 결국 A씨의 추방 결정을 이끌어내 강제 송환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조직원 중 필리핀에 체류 중이던 16명을 국내로 송환했고 국내에서도 조직원 177명 중에서 166명을 검거해 사실상 조직을 와해시켰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국내 송환 이후로 자신은 바지사장이며 1조 3천억 원이라는 금액도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검거 이후에도 국내 송환을 방해한 점 등 해외 도주가 우려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평소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시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0월에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해보시는 쪽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뉴스들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을 불릴 수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관련 지어치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서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두산로보틱스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께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말에 문자로 이 두산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두 달도 안 지나서 이렇게 주가가 두 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실현하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서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께 문자로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복잡해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지인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제 번호 010-8178-922-5번으로 저에게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 010-8178-922-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으시고 제가 돈을 받고 투자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 내시면 다른 것은 바라지는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핫한 이슈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